동삼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법정동이다. 행정동 동삼동 1에서 3동으로 나뉜다. 면적 면적 7.96km 2로 영도구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약 5만 3천 명 정도 된다. 태종대를 포함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의 남동쪽 지역이다. 북쪽으로 청악동과 영선동을 남쪽으로 남해와 동해를 접하고 있다. 지명의 유래는 영도구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삼동이라고 칭했다. 동삼동은 중리 동삼동은 하리 동삼동이 상리로 나뉜다. 시내와 가장 가깝게 인접한 남항동을 제외하면 영도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며 특히 동삼동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다.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이 동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영도구의 교육중심지이며 영도구에 있는 두 개 대학인 고신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모두 동삼동에 있다. 영도 최대의 관광지이자 유원지인 태종대가 동삼동에 있으며 해양과 관련된 역사 고고 인류 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의 유산을 수습 관리 보존 조사 연구 교육 전시를 함으로써 해양문화 예술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국립해양박물관이 동삼동에 있다. 동삼동 폐총전시관과 폐총도 한국해양대 입구에 위치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